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2년식 에쿠스 신형 380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 개인위탁 차량입니다 개인위탁 차량이고 저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판매를 해달라고 맡겨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려 합니다 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20만이 안됐죠 차가 19만 정도 됐는데 이 차의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격은 1090만원입니다 1090만원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그릴이죠 12년식 세로그릴 요로 많이 찾으시잖아요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왼쪽 핸더도 깔끔합니다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요 휠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네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핸더까지 좋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어요 휠도 깔끔하고 트렁크 380이에요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뒤 핸더 뒷문 앞문 앞에 핸더까지 자 근데 문콕 있네요 문콕이 하나씩 보여요 저런거를 문콕은 저건 좀 해놓을게요 제가 저건 좀 해놓고 이렇게 저랑 같이 보면서 저런게 좀 보이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수정해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해드려야죠 웬만한 건 다 해드리니까 내부에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은색바디라 깨끗해요 그죠 반짝반짝 되는 것 같아 검정거는 좀 너무 오드 침침할 수 있는데 은색은 또 새로운 느낌이네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이거 이쪽에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있죠 전자파킹 오토홀드 스마트 킵입니다 버튼 시동 아 소리 좋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프로토 에어컨 있고 아날로그 시계 시드롬도 있습니다 시드롬 멕시콘 사운드고요 양쪽 밑에 보면 양쪽 통풍 열선 그 다음에 이 뷰 꼈다 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뒤에 커튼도 있어요 뒤에 커튼도 있고 스포츠 모드도 있고 DIS도 달리고 웬만한 그 에쿠스 나왔을 때 옵션은 달려있는 거죠 키로수 아 여기 자동제어장치 있습니다 자동제어장치 키로수는 192,66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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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 자 여기 자동제어 옆에 보면은 차선이탈 있어요 여기 반짝반짝거려서 안보이죠 여기 차선이탈 예 저기 차선이탈 방지도 있습니다 12년에 위헌옵션이 달려있는 차였어요 굉장히 좋은 차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세단이었으니까요 자 문도 이 커튼도 뒷자리 커튼도 프레스티지잖아요 뒷자리 커튼도 전동이에요 이렇게 전동 자 좋습니다 프레스티지만의 옵션인 거죠 굉장히 하이트림이에요 뒷자리 보세요 뒷자리도 컨버터팩이 있는 거죠 통풍 열선 다 달려있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 앞에 이동 다 가능하고 전동 시트가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다 빼서 편하게 술을 드셨을 때는 대리기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고 전자석 다 전동 시트가 달려있는 차량이에요 프레스티지잖아요 380 프레스티지 전동 트렁크 자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뒤에 물작 같은 거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배터리는 뒤에 있죠 자 전동 트렁크 이용없이 작동 잘되고 색깔이 이제 은색이라고 검정색만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은색도 찾으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밝아 보이고 좀 도로에서 보면은 틀려요 또 아 이게 뭐지 아 은색이 뭐지 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2년식 에쿠스 신형입니다 380 프레스티지 복장이 굉장히 많았죠 스마트키 있었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장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양쪽 통풍 열선 전자석 다 전동 시트가 달려 있었고요 뒷자리도 컴포트팩이 있었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다 달려있는 이 19만 된 380 프레스티지를 제가 10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